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바위바위보는 졌지만 게임은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주영이 주영이 엔진입니다 형님 아우 눈이 뿌리뿌리하고 눈썹이 풀링블링하네요 지금 단토빵 나가겠습니다 화이팅 하죠 팀중이요 단토빵 나갈 준비해 선배라고 안봐드립니다 오늘 피터 지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레드팀의 선발투수는 고등래퍼에 나갔다 탈락한 이상수 선수입니다 이름이 뭐야? 김주원 김주원 이 어린 꿈나무를 잘 봐주세요 앞으로 15년 후에 KT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할 신주원 선수입니다 아들을 가진 모든 아빠들의 음악을 실현하는 신현성 선수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첫 타석을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동생 넌 죽었어 수비형 중출 김태꾼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또 한번 커브를 받아쳤지만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안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가끔 변화구를 받으셨지만 우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가 아니라 낙구 지점 미스로 2루타를 주며 선치점을 주곰합니다 슬라이딩! 슬라이딩! 좋아! 오케이! 육중암몸으로 슬라이딩까지 하며 들어온 신현성 선수입니다 대기 스타일 미끄러워 저기 상대를 약올리는 김태꾼 선수 자체 게임은 이런 맛이 있죠 한 번 남게 멕시칸 김성민 선수에 타석 히트! 힘껏 잡아당긴 볼이 좌안이 되고 글러브 돈에 팽개치고 볼을 쫓아가 송구하였지만 또 한 점을 주곰합니다 착한 사람 백승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매우 아프겠는데요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4번 백승현 선수를 삼진으로 잡고 자신감을 찾은 이상수 투수입니다 곰돌이 헬멧을 쓴 정동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아 뒷심 부족으로 홈런은 안됐지만 또 한 점을 가져갑니다 빠던까지 했었네요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당일 트레이드 되는데 오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상대팀으로 당일 트레이드된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히트! 투포스를 좌절시키는 좌중이를 달쳐냅니다 거기에 멋진 세리머니까지 하지만 다음 타자를 이 땅으로 잡으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레드팀의 1번 김광명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이야 멋진 블러킹 그리고 루킹 삼진! 첫 타자를 시원하게 삼진으로 잡고 이번 김준영 선수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기가 막힌 코스 스윙 투 스트라이크 과연 결과는? 스윙 상진! 아 한방 먹이려고 먼저 인사를 했었나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현역인 친동생과의 대결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살짝 높아 스리볼이 되고 결국 볼렛을 주고 동생의 판정승이 됩니다 3대 500을 치는 전영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주자됩니다 잡히나요? 아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화이트팀의 1호수입니다 말해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빨리 말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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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서 야구는 희트! 높은 페스트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좌안이 되면 추격하는 1타점의 전영준 선수입니다 저는 한눈만 뵈어 현성아 넌 오늘은 끝났어 나한테 본인이 직접 끝내고 마는 성상호 선수입니다 일도 아니지 아하하하하 부산 정수빈 선수가 친구인 임대현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이 퍼올린 볼이 생각보다 많이 뻗어 당장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볼을 더듬자 당루까지 맵다 뜹니다 아 이상수 투수 마법을 쓰나요? 손에서 매직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언더베이스로 또 한 점을 따라가는 화이트팀입니다 얼마전 다리 십자인대 수술로 재활중인 황상민 선수에 타석 인코스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재활 좀 더 하셔야겠어요 평범한 입당 아 이게 뭔가요? 자체 게임이니까 가능한 일이 여럿 나오네요 집에 가겠습니다 수비형 중출 김태꾼 선수의 타석 이번에도 일루션 밀가루를 뿌렸는데 살짝 삐껴 맞은 볼이 생각보다 많이 뻗어 담장을 맞추는 우월 유타의 김태꾼 선수입니다 궁을 담장 밖으로 하나 치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히트! 패트 중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궁을 담장 밖으로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갑자기 헬멧을 벗어 근절로 득점을 합니다 무관심 세리머니인가요? 4번 멕시카니 볼렛으로 나가고 5번 승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아야 노피트 볼 어 불어납니다 아 이걸로 치고 맙니다 민망해 죽으려 하는 현혁 선수입니다 그리고 곰돌이 헬멧 정국재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똥 싸는 자세로 몸을 풀고 있는 김재민 선수를 맞이합니다 3루 견제 아 이걸로 치고 맙니다 빠른 넥스트 플레이로 홈에 송구하였지만 송구 및수로 이구 투자까지 모두 불러들이고 맙니다 텐션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이상수 투수 온갖 품을 잡아보는 김재민 타자 결국 좌풀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선초는 차례야 본전 못하면 눈총 컸나봤죠 투수가 장대용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 타자 엄주환 선수가 볼렛으로 나가고 오영호 선수도 볼렛으로 따라 나갑니다 아직 제구가 덜 잡힌 장대용 투수 구시자 구시자 이은석 손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팁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루 도르를 그리고 1루 송구 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너털 웃음만 지어봅니다 근데 길을 보호하지 못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그대로 받아쳐 깔끔한 중환을 만드는 재미있는 이상수 선수입니다 오우 리드폭이 좀 긴데요 이야 낫고 빠른 헤드퍼스 슬라이딩 한 번 더 견제 상당한 리드폭에도 죽지 않는 주자입니다 주자 뜁니다 빠른 송구 죽었나요? 세이브로 판정됩니다 그러자 강의가 빗발칩니다 네네 바로 해드릴게요 첫 태그를 피했지만 여기서 걸렸네요 뒤에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삼땅 이야 짧은 송구를 잘 잡아 댄스하듯 태그아웃시키는 빈현성입니다 양쪽 팀 지타 황상민 선수가 윗당으로 아웃이 되었지만 아웃카운트에선 양쪽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코스 이야 이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송구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동시타임에 이루어져 심판자량인 것 같습니다 투수가 김태구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오우 127 이야 이건 몇인가요? 134가지 나오네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를 커트해내고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원아웃 그리고 슬라이더로 비껴 맞춰 삼풀을 만들어냅니다 투아웃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커브에 루킹 투스트라이크 그리고 패스트볼을 맞춰보지만 이 땅으로 스리아웃이 됩니다 더욱 재밌는 만부예고 교체된 레드팀의 김준형 투수가 화이트 타자들을 모두 삼진으로 잡는 반면 안드로메다로 볼을 날려버리고 맹구 표정을 짓는 화이트팀의 김태꾼 투수 하지만 경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제발